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왜 이러세요? 성현이를 죽인 범인은 내가 찾아낸다. 그 얍당한 벌은 내가 준 거야.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. 네 머릿속에 든 생각들, 감정들 모두 다 알아. 나를 괴롭히고 싶다면 이 상황들을 모두 정리한 다음에 그때도 안내죠. 지금은 아니야. 미국으로 돌아가. 무슨 일이에요? 저녁에 오라고 해. 저녁에 오라고 해. 저녁에 오라고 해. 저녁에 오라고 해. 저녁에 오라고 해.